퀀텀 컴퓨팅이 뜬다고 해서 본인이 퀀텀 컴퓨팅으로 한다고 치자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 중에 본인만 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아는 정도면 대부분 다 알겠죠 그럼 그거를 알고 들어간 세상에 많은 천재들이 있을 텐데 그 세상 천재들 다 이기고 거기 자리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 양자 컴퓨팅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도 두근거려 나도 로보틱스가 막 이러고 우리한테 막 요리해주고 식기세척기 대신 로봇이 돌려주고 청소기 끌어주고 이러면 난 너무 흥분될 것 같아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 근데 그걸 나만 아냐고요 아니잖아요 뭐 너나 나나 세상 천재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 잡고 붙을 텐데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진짜 인기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있는 게 그렇지 난 바이오 매테리얼스 마크스 플랭크에서 생체 재료 쪽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구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막 나무가 비를 막고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자란지를 막 셀룰로스 구조를 막 보면서 막 테스트하고 막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방이 페로몬 같은 거를 분비를 하는데 이 페로몬을 분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디퓨전인지 디퓨전인지 Z인지를 분별하는 연구를 막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나방에 페로몬 나가는 구멍이 어딘지 그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누에가 실을 뿜어가지고 누에꼬치가 되는 과정에서 나는 그 실이 똥꼬에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난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사람들은 누에다가 자석을 달아가지고 실이 어떻게 뿜어지는지를 연구하거든요 아니 빌러 교수님 MIT의 빌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정말 리딩하는 분인데 이 빌러 교수님 랩 들어가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시빈 엔지니어링이긴 하지만 이분 연구하는 거 가보면요 이쪽 분야에서는 완전 리딩하는 연구실인데 생체 재료 제가 굳이 생체 재료를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연구 보면은 무슨 거미줄이 레이저 막 쏜 다음에 거미줄이 어떤 식으로 막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운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연구하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이거 막 안 하면은 막 우리나라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연구는 물론 어렵지 근데 퀀텀 컴퓨팅이나 내가 봤을 때 초전도체나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것보다 좀 인기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사람들 뭐 하려고 하면 다 반도체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뭐 하려고 하면 무슨 뭐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하려고 그러고 뭐 스페이스X에 달아가는 우주선 하려고 그러고 LLM 하려고 그러고 AI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건 그런 거랑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런 데가 인기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가 아니라 원래 모든 세상의 이치는 나만 그게 좋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항상 좋은 데 가면은 경쟁이 심하고 조금 덜 인기 있는 데 가면은 경쟁이 덜 빡세요 근데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나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 나만의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게 본인의 연구 분야가 인기가 있는 분야이든 없는 분야이든 간에 본인이 잘하는 사람이면은 어디서나 나를 불러줄 거고 어디서나 난 잘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본인은 그렇게 본인이 엄청나게 그 분야에 자신도 없으면서 그 천재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 어려운 판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뭐 호라이전 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학생들한테 멘토링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해요 설사 그게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그걸 보면서 어 막 멋있어 보이고 가슴 떨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난 차라리 그거 착각하는 확률보다 내가 어떤 분야가 앞으로 잘 될 거고 그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득실 득실할지를 예측하는 확률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다는 건 전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희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선택을 하죠 답변이 좀 되셨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고 지금 보면은 아르테미스 이런 나라에서도 보면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기의 프로젝트가 뭔지를 설명을 다 해놨는데 아 근데 이 멘토링이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미나도 막 올려놔요 지금 제가 이런 걸 올려놓는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잘 안 봐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원래 뭐 이런 게 인기가 없지 인기가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세미나도 되게 많이 하고 인공위성 안 뜨겠어요? 강화학습을 이용한 위성 간 통신 이거 보시면 진짜 돈 많이 들 텐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MDP라고 하는 디시션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거가 안 뜰 것 같아요? 무조건 떠요 위성이 위성은 안 뜰 수가 없지 여기 보면은 아르테미스의 나라 보면은 6G 표준에 맞춘 저개도 위성 통신의 개화 740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며칠 전에 뭐 갔다 온 위성 통신 행사인데 이쪽에 지금 연구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돈이 될 거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다 뜨는 거는 있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이 위성 통신 컨퍼런스에서 결국은 저개도 위성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딥러닝 관련해서 이런 MDP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이 기본적인 강화 학습을 이 강화 학습을 모르면 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샐들라이트가 지금 저개도가랑 고개도가 엄청나게 많은 이게 아마 로케이션일까 기지국일까 이게 저개도 위성일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지금 여기 계신가? 아시아 없구나 어쨌든 이 위성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어쨌든 잘 하려면은 딥러닝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할 줄 알아야 그 잘나간다고 하는 그 분야에 어쨌든 뭐 숟가락으로 하나 얹을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왜냐면 이거를 아는 거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20살이 좀 넘어가면 성인이 되면 딱 보면은 이게 오를 수 있는 나무인지 따먹을 수 있는 감나무인지 아닌지는 보이거든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나는 그걸 알아 나는 관심도 없고요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상식이나 교양으로는 알고 싶은데 이거를 막 알아가지고 막 딥러닝을 이용해서 MDP 프로세스에 의한 저개도 위성 간에 최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대신 나는 스타링크 나중에 상장하면 주식은 살 거예요 난 주식 살 거야 락킷마틴 주식 모을 거고 엔비디아 주식 모을 거고 주식 살 거예요 나는 근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고 앞으로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는 AI를 보통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 있을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완전 관련 없는 아이돌이나 쇼미더머니 나가서 랩을 하신다는 걸 알면 수프트웨어 나가서 춤을 추시든가 그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데도 소프트웨어를 쓰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에서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본인이 하고 들어가야죠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그렇게 쉽게 그냥 단가래 오늘 멘토링 한두 시간으로 나는 이거 해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다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환경에 자꾸 들어와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세미나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토플 관련 TV라든가 아이오노트론잉스라든가 난 생전 들어본 것도 없지만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국내 박사에서 해외 포닥 스탠포드로 간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엑서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력학에서 다루는 거니까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고 이러면서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고민해보시면 원하는 분야가 나타날 거고 어쨌든 저는 좋아 그나마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가 뜰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네 말씀 이해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는 네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과거에 로봇이 뜰 줄 왜 몰랐겠어요 로봇이 뜰 줄 알았죠 근데 난 로봇으로 대학원을 갈 마음이 1도 없더라고 마음이 일단 두근거리지도 않고 이거를 내가 잘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다행인 게 내 갓줌표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갓줌표 채널이 진짜 그냥 채널이 아니에요 공대 이쪽에서는 정말 고수들도 많고 이런 좋은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기계공학과 국민대 조백규 교수님이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여기 영상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떤 로봇을 한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뻗을 수 있는 자리인지 발 뻗을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막 행동하면 그건 좀 철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렇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솔직히 나는 응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시작은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어쨌든 나는 이제 나라면은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컴퓨터 스킬을 배워서 그거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전문성을 충분히 키워볼 수도 있었을 문제였을 텐데 뭐 갑자기 너무 시프트를 크게 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는 좀 또 또 갑자기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겨서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몇 개 하셔도 돼요 나는 멘토링을 3, 4개 하더라도 나는 4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 본인만의 시간이거든요 편하게 쓰세요 그냥 하나만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학과 선택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를 특정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기계공학과 학생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이 학과에 왔고 처음에는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 뭐 그런 죄송해요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교수님께서 아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안다 얘기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한 2, 3년 1, 2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과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해봐야 물론 살짝 도박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해봐야 알지 않을까 정말 그 환상으로 내가 이거 좋아 재밌을 것 같아 라는 걸로 들어갔을 때 막상 그게 아닐 때 만약에 그 과를 선택했는데 그게 물론 전도 유망한 과는 꼭 아니더라도 너무 비전이 없는 과를 골라버렸을 때 그러면은 비전도 없고 막상 갔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중간에 어떤 적정한 과를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과를 고르는 게 차라리 그걸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고 또 살짝 대학원에서 튼다 하더라도 좀 활용도 높은 과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물론 말씀대로 너무 막 할 수 없겠다 진짜 이거는 뭐 이게 뭐야 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래도 좀 하다 보니까 기계과가 막 좋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상을 보면은 이분도 기계과 나와가지고 은행 다니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이를 먹어보는 분들 혹시 있으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우리 같은 과 동기나 이런 오픈 채팅방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채팅방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보면은 생각보다 자기 과 살려가지고 직업 계속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죠 예를 들면 기계과면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삼성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할 것 같은데 퍼센트적으로 보면은 반도 안 될걸요 지금 한 저 나이가 지금 30대 중후반이니까 졸업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직도 엔지니어로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썩 많지 않아요 많이 이직을 했고요 공무원으로도 많이 갔고 은행 같은 데로도 많이 갔고 아니면은 뭐 공부 진짜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과 따라서 가진 않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것을 보고 일반화에 우리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모든 공과대학 정도면 활용도가 없는 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약이라든가 생명공학 같은 게 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군으로 많이 되어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플랜트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되게 잘 해왔었잖아요 반도체 이런 걸로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공대가 물론 뭐 케이팝이나 컨텐츠 산업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 말고 공학 계열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거 나오면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일 거예요 거기는 생명 쪽 안 그래도 공부도 되게 힘든데 열심히 석박사에서 제약회사 막 들어가면은 막 연봉도 되게 짜고 막 이런 얘기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봤으니까 근데 아마 얘기하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제조업에 강한 나라니까 이런 전화학이라든가 정통적인 좀 기계과 화학공학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평탄은 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거예요 아마 10년 뒤에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뭐 5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뭐 전기차 같은 거나 뭐 차 이런 거 만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뭐 KF-21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비행기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꿈에나 상상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만들거든요 위성도 막 나로우 같은 거 보면은 물론 뭐 그게 뭐 어디까지 국산화가 됐는지 모르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쏘거든요 근데 뭐 20년지 3년 전에는 그걸 쏠 수 있을지도 몰랐겠죠 그리고 제약업체 같은 경우도 제가 독일에 있어서 그런데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는 이 제약 쪽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바이에르, 미넨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스피린으로 먹고 사는 데고 보면은 제약 쪽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제약 쪽 회사로 되게 많이 취업을 하는 걸 유럽에서 사니까 좀 받고 미국에서도 보통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전슨앤전슨 뭐 이런 데로 많이 가죠 뭐 뭐 뭐 뭐 월크 이런 데로 많이 가죠 돈 되게 잘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하면은 뭔가 제약업체라든가 생명공학 쪽이 좀 약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백신의 제조 허브가 되고 저는 그쪽 테크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되게 허브로 하려고 투자도 정부 쪽에서 액션도 많이 하고 뭐 그럴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약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낮지만 또 모르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또 뭔가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또 우리 산업의 중축이 될지도 모르고 뭐 위고비가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북유럽 거지죠 대마크인가 잘 모르는데 그 위고비가 비만약 같은 걸로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주가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갑자기 그러니까 또 평타는 못 칠 것 같은 생명공항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AI 뭐 이런 거 애들 막 난리였잖아요 막 부트캠프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코딩 테스트 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박사 한창 할 때 막 코딩 테스트 난리였잖아요 너도 나도 막 다 코딩 공부해가지고 무슨 개발자 된다고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할 때 2012년도 13년도 뭐 이때 10년 전이네요 11년 전 12년 전 그때 개발자 취급이 얼마나 그지같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막 자네 나와 한번 코딩을 해보겠나 이런 거 보고 웃었어요 개발자 대우 엉망이어가지고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너도 나도 다 코딩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못 봤어요? 이마트 못 봤어요? 이마트인가 무슨 개발자들 뭐 지점으로 보낸 얘기 못 들었어요? 뭐 보니까 난리던데?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뭐 하여튼 어떤 회사에서 개발자로 뽑아놨는데 그 개발자들 뭐 생수통 옮기는 거 뭐 지방으로 발령났다 뭐 이런 얘기 뭐 오늘 막 한창 난리던데? 개발자들 처지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번 돈 거지 이런 시점에 어떤 분야가 평타를 칠지 잘될지를 아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그게 결국 인생은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인기가 있는 분야든 없는 분야든 본인이 가서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또 출산율이 없잖아요 출산율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몸만 건강해도 뭐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홍구님께서 먹고 살 돈을 못 벌어서 지금 고민이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아실현이 문제거든요 자아실현의 문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 뭐 하다못해 뭐 스타벅스나 알바 구하기도 힘들긴 한데 어쨌든 알바를 하면은 그래도 2, 300은 벌 수 있으니까요 요즘 뭐 최저시급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배달 민족 같은 거 라이더도 하고 내가 그런 직업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한다고 본인 인생이 행복해지겠냐고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직업에서 마케팅을 하든 뭐라든 간에 자기 만족을 못 느끼고 자아실현이 안 되니까 지금 뭔가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편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편입을 한다고 해서 자아실현 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인생이 참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학교 바꾼다 과 바꾼다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바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람되게 사는 거는 자기 만족에 달린 것이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어떤 경제적인 비전과 난 이런 것들을 자꾸 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 인생인데 아니 나도 경제적인 걸로 따졌으면 애플 오포를 거절하면 안 됐었지 그리고 미국에 남았어야겠지 내가 미국을 OPT 버리고 애플 오포 버리고 아까 우리 뭐 NIW 관련된 인터뷰도 했지만 내가 그거 싹 다 버리고 애플은 오비자 줘요 나 잘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 싹 다 버리고 나 유럽으로 왜 할게 내가 바본가? 돈 170K에 RSU까지 하면은 내가 2, 3억은 땡길 수 있는데 내가 바보예요? 내가 그냥 왜 그걸 다 버리고 왔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내 인생이 뭔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내 주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들 중에 미국에서 박사 딴 애들 한국으로 안 돌아온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내 유튜브 보고 있는 게 다 탈조선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정착할 수 있을까 이해해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드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자아실현이 안 된다고요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행복한 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사는 거고 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행복해 왜? 나 이 디스코드 이거 만든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한 달 됐는데 그래도 650명 정도가 와주셨고 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비전을 실현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요 내가 5년, 6년, 7년 동안 내가 유니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뭔가의 그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조금 봤어 그래서 요즘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 돈 못 벌어 이거 나 돈 못 벌어요 나 여러분들한테 이거 돈 받고 있는데 아 나 돈 못 벌어요 이거 갓좀표 AI 이거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여기다 뭐 이체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팔잖아요 이거 6,900원 2만 9,900원 5만 9,900원 하는데 돈 못 벌어요 나 적자예요 적자 왜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누가 하래요? 애플 다니는 게 훨씬 낫지 뭐 구멍가게 장사 이거 왜 하고 있어? 애플 다니면은 나 맨날 아이폰 2 막 공짜로 주고 맥 공짜로 주고 뭐 지인 할인 막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아 보험 같은 거 하면은 막 다 해주고 근데 나 왜 지금 이 짓 하고 있는데 이게 자아 시련이라니까요? 물론 나도 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러다가 뭐 쫄딱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왜 자꾸 이제 비전 남의 눈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해는 하지만 또 질문 있어요? 뭐 좀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결국은 아쉬운 건 자아 시련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동감했어요 내가 무슨 이 회사에 그거 때문에 돌아오는 건데 내가 이 회사에 부속품같이 되고 자꾸 나는 뭔가 주체성을 발휘해서 내가 하는 의지대로 뭔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걸 얻으면서 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이건 솔직히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그냥 누가 와가지고 조금만 배워 OJT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맨날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삶에 대해서 근데 공대로 편입을 한다고 한들 그게 시련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왜냐? 똑같거든요 회사에 돌아가는 조직은 근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주체의식을 갖고 자기 발전의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연구원에 있다 대학원에 다닌다 회사를 다닌다 무슨 MBA를 한다 의사를 의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들은 그냥 맨날 월화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닥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피부 마사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사는 나와가지고 마술도 부리고 이런 의사도 있어요 다 다르다고 삶은 근데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은 그 변화를 만드는 거는 자기 의지에 따른 거지 그 배경이나 환경이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그것도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공대냐 문과냐 이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돌아가서 나라면은 만약에 그런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나를 나한테 막 부속품같이 대하고 내가 솔직히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내 주위를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업무를 하나하나 분석해봤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더 배워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원래 대부분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그거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그렇게 주위를 돌아볼 내 안에 내면을 성찰해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했잖아요 난 알바를 다닐 때도 나 알바 할 때도 옛날에 나도 서빙 알바 같은 거 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 파스타집에서 서빙 알바를 한 몇 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그냥 알바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근데 난 똑같은 월급을 시급을 받은다고 하더라도 나는 항상 뭐 했냐면 재고를 체크를 했어요 창고 가서 창고 가서 재고를 체크했다고 오늘 파스타가 몇 개가 들어왔군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항상 대략적으로 내가 서빙을 하면서 대충 이 테이블에서 하루에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 거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딱 오늘 왔어야 되는 토마토 소스가 없어 그럼 매니저한테 얘기했죠 제가 오늘 청소를 하다가 토마토 소스가 좀 뭔가 안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게 고마워하는 거야 가까이 가서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재고 처리 없이 착 했지 근데 이게 내가 무슨 요리사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내 과가 기계공학과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성격이거든 나는 왜 그걸 봤냐면은 어디 가서 잘 보이려고 그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좀 더 기왕 있는 시간을 좀 더 나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기왕 청소할 때 한 번씩 보는 거야 이렇게 재고에 뭐가 있는지 원래 다들 그러지 않나 편의점 갈 때 그냥 막 골라요 왜 이 제품이 여기에 있지 이거 다 고민 안 하고 살아 나만 그러나 고민하잖아요 왜 이 제품이 왜 여기 있고 이 제품들은 왜 이렇게 돼 이거 다 고민 안 해요 다 아니 아니 나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야 내가 애플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애플의 실험실을 갔는데 와 진짜 누가 물을 틀고 가가지고 바닥이 흥건한 거야 내가 그거를 바로 시큐리티에 연락해가지고 이 영상 보세요 내가 애플에서 인정받은 이유 시큐리티에 바로 연락해서 내가 다 처리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리포트 다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매니저한테 가니까 매니저가 나한테 진짜 고맙다고 왜냐하면은 그 물이 계속 틀어져가지고 밑으로 샜으면 실험기기들이 다 젖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요일이었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실험기구 다 망했지 그럼 그 매니저는 잘렸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꺾거든 근데 나 왜 갔을까 일요일에 왜 갔을까 일요일에 왜 갔을까 내가 너 돈 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는 원래 많이 일을 해요 주말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난 일을 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남들이 나한테 시킨 것만 하면은 나는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더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슨 나한테 무슨 뭐 월급 멸정페이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이런 나의 삶의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데 나는 기왕 1년 동안 인턴을 할 거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잘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하기 위해서 난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달라고도 했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도 그때 와이프가 있었으니 당연히 점심 이후에는 와이프랑 시간을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죠 그러나 와이프가 어차피 자고 있거든 보통 나는 항상 5시 6시면 일어나는데 뭐 와이프는 막 10시 11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그냥 나 한 5시간만 일하고 올게 이러면서 그냥 회사 가서 일하고 있는데 딱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주체성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행운도 행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사건도 생기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인정도 받고 이러다 보면 나한테 오퍼도 생기는 거예요 나 마지막에 잡오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의 피어리뷰가 거의 만점이었어 거의 만점이었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좀 많이 좀 미안하더라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가 애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 사이언스, 네이처, 자매지의 공저자료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어떤 특정 실험을 나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교수님이 시킨 게 아니었어 나한테 헤이 패트릭, 두 디스닝 안 했다고 내가 그냥 이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요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저기 있네 내가 연락해가지고 내가 코어디네이트해서 내가 다 트레이닝해서 배우고 내가 다 밤새면서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었는데 마침 그런 스킬이 필요할 때가 온 거지 그래서 내가 야, 너 샘플 한번 줘봐라 내가 한번 재줘볼게 쟀더니 나온 거야 네이처 본지에 공저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했어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케미스트리 같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연구 당연히 해서 사이언스 같고 인생은 원래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를 함께 이걸로 성장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뭐 MIT를 가면 달라지겠지 내가 뭐 서울대를 가면 달라지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9155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딱 프로듀스 101의 보아가 한 말을 딱 생각하는데 그 인기는 거품이다 근데 거품도 내용물이 좀 있어야지 거품이라도 생기는 거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건 열심히 해야 돼 본인이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학교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참 똑같을 겁니다 아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내가 목이 아프네 이해가 좀 돼요? 이 말들이? 어 너무 너무 뜻깊고 저도 어 물론 편입하는 거로 다시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냥 어 제가 말씀대로 자기 만족을 못해서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뭔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가서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생각을 어 자아실현이 어떻게 제가 하면 좋을지 앞으로 이 길을 살아가면서 어 되게 뜻깊은 말씀이었어요 감사해요 아유 제가 주제놈게 동생뻘 되는 친구를 납혀두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안 가서 좀 죄송한데 잘하실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어우 뭐 나름대로 좀 줏대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고집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멋있어 보여요 진짜로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그냥 너무 남 눈치 보지 말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저는 인생은 결국은 초콜릿 상자 그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포스트 검프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테드나 세바시 같은데 나와가지고 뭐 자기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해가지고 여기까지 스스로의 어떤 계획하에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운이 좋았던 거지 뭐 그냥 운 운이 좋았던 거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본인에게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공한 거는 다 이유가 다른데 실패한 거는 조금 이유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물론 뭐 여기까지는 합시다 안나 카나레나 소설 보면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삶은 행복하고 불행한데 불행한 이유는 똑같다 이런 반대되는 이유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냥 본인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서 읽으면 좋긴 해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되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자 뭐 자 땡 있잖아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파리 뭐 이런 사람들 나 그 책 읽었거든 그 뭐 역땡땡 그 책 읽었는데 내가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축숙받는데 제가 한 가지 그래도 감명 깊게 좀 본 게 있어요 다들 보면은 좀 그래도 뭔가 이게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전 직어국의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수학과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수학과에 구할 때 자기는 1등급 만들어주는 수학 일타강사 같은 건 아닌데 나는 7등급이었던 사람을 3등급까지는 잘 만들어준다 이 문구로 해가지고 뭐 과외를 잘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 번쯤 오 이렇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그래서 자기 개발사를 아예 시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고 그거를 또 안다고 한들 본인의 그 액션을 또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무슨 책으로 배웁니까 그런 걸 또 책 아무리 읽고 아무리 좋은 케이스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전이 아니면 다 처맞기 전에는 생각이 다 있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자기 발전을 하면 좋은데 자기 발전을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하우가 뭐냐면은 이런 디스코드에 계세요 이게 제가 괜히 돈 받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갓준표 보면은 담당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면 담당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담당님들을 다 어디 가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 커뮤니티 자체는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만 내면은 너무나 보고 배울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본인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은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좀 쓸데없는 말일 수 있지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많이들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옛날에 4대강 종주를 하면서 대구에 있는 어떤 시골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골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너무 시골초등학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조금 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왔다 이러니까 교감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요 되게 좋아요 시설 되게 좋았어 컴퓨터도 있고 시설 되게 좋고 급식실도 좋고 전체 학생 수가 20명 되는 되게 작은 학교였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인프라가 아니다 내가 아쉬운 우리가 학생들에게 못해준 거는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이 주위에 보고받을 보고 배울 사람이 많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게 환경이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영상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지 너 꿈이 뭐니? 이러니까 자기는 뭐 요리사래 근데 요리사가 무슨 프랑스에서 이런 미슐랭 스타의 요리사가 아니라 자기 언니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대다 그 직업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소망관 소망관은 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보고 배운 거에서 자기의 진로를 꿈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시점에 봤던 영상 중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무슨 자기 엄마 아빠가 무슨 아빠가 무슨 부장판상가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자기가 나는 커가지고 검사가 되고 싶고 막 무슨 뭐 하고 싶고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후로 온라인 관련된 거를 조금만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저는 애플 비전 프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AI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순간 피지컬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뭔가 실감나게 이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정과 상상을 하는데요 이게 잘하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만나서 보이스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매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발표 같은 것도 나와서 막 공유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계시면서 실제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시면 진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또 잘 자기에게 맞게 노출을 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미안해요 너무 오래간동안 잡아서 아닙니다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들으면서 지금은 당장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유 그냥 미안해요 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나마 도움이 좀 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멘토링을 처음 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 수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자주 뵙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